경남 학생인권조례 운명을 가를 도의회 5월 임시회가 바로 다음 주 시작됩니다. 1차 심사를 맡은 여야 교육위원들이 오늘 긴급 간담회를 갖는 등 학생인권조례안 처리를 위한 공식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뒤 처음으로 전체 교육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장 다음 주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이 조례안을 언제 어떻게 다룰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들 잘 숙취하고 계실 겁니다. 여야 교육위원들은 논의 끝에 오는 15일과 16일 양일간 학생인권조례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때 교육의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데 가결될 경우 본회의로 넘겨져 최종 조례 제정 여부가 확정됩니다. 이에 앞서 전체 도의원들은 임시회 개회 첫날인 오는 14일 오후 도교육청과 찬반 양측으로부터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을 둘러싼 찬반 대립 속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반인 참석 없이 도교육청과 찬성측 그리고 반대측이 양쪽으로 나누어 차례로 30분씩 도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도의회 사무처는 이번 임시회 기간 학생인권조례안 처리 과정에 찬반 양측의 청사 진입 시도와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 등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사회의 오랜 논란과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심사가 임박한 도의회에는 서서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